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ABL바이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298-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ABL바이오 이중항체의 병영효과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고 하네요. ABL바이오는 이중항체 항암제 ABL-001의 병영투여 효능이 SCI급 분자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고 6일 밝혔다. 논문은 ABL-001의 작용기전 및 병영투여 효능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구요. 임상 1b의 진행중인 ABL-001은 VEGF와 DLL-4를 동시에 겨냥해 암주증 내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해 암을 사멸시키는 작용기전을 갖는다. 인간의 위암과 대장암 세포를 이식한 설치류 동물실험을 토대로 한 논문 결과에 따르면 ABL-001의 기존 항암제인 파클리탁셀 또는 이리노테칸과 병영투여 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암주증 내의 혈관 형성을 저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요. 그래서 ABL-001 관계자는 앞선 ABL-001 단독투여 1A상에서도 말기위암과 대장암에서 부분간의 세권을 관찰한 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병영요법으로 더욱 향상된 항암유가가 입증되고 있어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에 탄력에 붙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결국에는 그거입니다. ABL-001는 이중항체에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기술 수출도 5건 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이중항체 관련해서 또 발표를 하는데 1월 11일 날 또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도 굉장히 크고 충분히 좋은 성과로 기술 수출로 이어질 전망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 면역항암 이중항체 미국 FDA 임상 신청했다고 하네요.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체 ABL-503 임상시험 계획서를 미국 FDA에 제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임상계획 승인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중항체로 미국 임상에 진입하는 국내 최초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아닐까요? 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임상 개발을 또 ABL 바이오가 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면역항체 만드는 최고 권위에 있는 사람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 닐시갈 박사와 함께 임상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UCLA의 에드워드 가론 박사 등으로 자문의를 같이 구성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당한 중국 바이오텍 IMAP과 공동 개발 중에 503 이중항체 그래서 동시에 면역항암 이중항체로 기본적으로 인체 면역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작용기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항암요능은 뛰어난 반면 단독항체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간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으면 이로 인해 임상 개발 중단된 사례들이 있는데 이중항체죠. 이중항체로 암을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독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큰 이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 이런 회사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제가 누누이 설명하죠. 이때 ABL바이오가 하이파이바이오랑 같이 9월달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 1상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들어갔다고 하면 보통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는 그거예요. 사업성 우려죠. 9월달 이렇게 늦은 시간에 늦은 이미 다 다른 업체들은 치료제 이상 넘게 들어가고 있는 긴급사용 승인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에 너는 왜 이제 일상을 갑자기 시작하냐 해가지고 사업성의 우려로 주가가 불확실성 때문에 확 떨어졌다가 11월에 개발 중단하면서 코로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라갔죠. 근데 중단했는데 왜 올라가냐 하면은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세 가지 항상 말씀드렸죠. 요거.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100%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은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나서 진단키트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계속 하락하죠. 지지부진 하락합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보시면 지지부진 계속 하락해요. 계속. 이게 추세가 꺾이고 이미 끝났어요. 이미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뭔가 이 회사의 이슈가 어떠한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르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원가치 찾아가면서 오른 이유가 그거예요. 이중황채라고 독보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가치 찾아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데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조정을 받지만 조정을 이렇게 아래로 확 받는 게 아니죠. 박스권 계속 유지해가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내일은 보아권으로 조정받으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주에 JP목어 헬스케어 그게 제일 기대가 되는데 그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그럼 오르면 팔면 되나요? 저는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렇게 좀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매도해서 차익시를 한 다음에 다시 뭔가 확정이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저는 근데 오히려 기술 수출 기대감 때문에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ABL 바이오는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항상 답변을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 좀 디테일하게 답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3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미국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요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요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요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으로 추천 매수가 1,100원 제시해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픽팅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신 EDP 아까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가 1,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요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요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은 분들은 뭐 요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